오늘의 사업 협약식 및 주민사업체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광부의 개념은 아마 서로 같이 통화식을 취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제주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관광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함께하게 되어서 할 수 있고 사실 우리의 영향은 관광지파가 상당히 긴 약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하는 분들과 관계하는 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관광지파가 상당히 긴 약합니다. 우리 관광지파가 상당히 긴 약합니다. 많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